1, 2, 3, GO RUN!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7월 6일 그리고 7월 7일 부산에서 열리는 라운드 앤 코리아에 저희 하이키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아세안 아티스트들의 멋진 무대와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라운드 페스티벌에서만 볼 수 있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 부산에서 만나요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